네, 저희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 인사하면 되죠? 네, 왼쪽 보면서 이렇게,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면 됩니다. 말 좀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하정우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왼쪽 먼저 봐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에 가운데 봐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최수빈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왼쪽 먼저 봐주시면 되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면 됩니다. 네, 최수빈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최수빈 배우님 그대로 계시면 되고요. 이제 배우분들 다 같이 모여서 촬영하겠습니다. 배우분들, 무엇대로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배우분들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세요. 네, 저희 이제 감독님 모시고 다 같이 단체여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감독님 모시고 다 같이 단체여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다시 한번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면 됩니다. 파이팅 포즈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포즈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포즈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포즈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그럼 여기서 영화 하이제킹의 시사일이 기장한다면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다 같이 기자님들에게 인사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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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